입안에imi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의 영혼을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바닥이 보이고 이렇게 많이 한 게 환영해 주기도 하고 혼내고 떨리고 하네요 일단은 두산에 계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준수랑 이수리보다 빨리 와서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 하는 거에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캐릭터를 맡았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오히려 재중씨 열심히 하는 모습 덕분에 저희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에 아시다시피 연장이 개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현장 분위기를 좀 많이 풀어줘서 정말 재밌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이 애드립을 애드립을 너무너무 잘 쳐줘서 제가 또 받아줄때 또 저의 한계를 느껴졌네요 아 혹시 다음 작품도 또 여자 파트너는 송지효씨? 전시했습니다 하하하하 이런 다음에 재중씨랑 영화가 아니라 같이 노래하고 싶은데 지금 연기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애드립이었어요 재중씨에 네 어 어떡해 어 괜찮아요 좋아요 아우 톨톨하고 진짜 괜찮아요 참고로 노래 진짜 잘해요 네 아시잖아요 저 노래 되게 잘하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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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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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iner 다음에 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내년에도 부산에 또 오고 싶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pasó 노입니다 Philippines freedoms 아멘